한국의 KF-21 대신 러시아와 수호의 57을 개발하자 조나 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언론이 미친 소리로 우리 국민을 또 열받게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인도네시아 언론조나 자카르타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이 보람의 시재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스텔스기 KF-21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내고 홀대받느니 차라리 러시아가 만드는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함께하는 게 낫다는 참신한 헛소리를 늘어났는데요. 참으로 인도네시아는 까도 까도 항상 새로운 양파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 안 차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진, 일퇴의 공방을 벌이는 러시아가 인리와 수호의 57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인리가 대체 뭘 믿고 자신들이 러시아와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인리가 수호의 35 대신 미제 F-15EX를 사겠다고 계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을 어긴 배신자들인 셈인데요. 대체 무슨 깡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리와 러시아의 수호의 57 공동 개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조나 자카르타가 한 헛소리 중 일부일 뿐입니다. 수호의 57 공동 개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같은 날 올린 다른 기사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난갈라함 침몰의 원인을 한국 기업의 정비 부실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도입한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기대 이하이며 차라리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러시아 방산업체에게 돈이라도 받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킬로급 잠수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인위와 달리 한국은 한때 킬로급 잠수함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모체가 된 독일 잠수함과 성능을 비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그 결과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은 세상에 알려진 성능과 달리 치명적인 단점이 많아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인위 기자의 주장은 어떻게든 인위인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려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선전선동이라고 해도 이 기사를 읽어줄 인위인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 터무니없는 기사와 비슷하니 그에 맞춰 이런 저질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인위인들은 한국이 돈만 받고 약속했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술 협력이 이뤄져야 밀린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만들어도 될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인위를 껴주고 기체도 싼값에 팔아주는 데다 비록 전투기 조립 수준이 낮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 지원을 해주는데 돈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위의 사고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위의 대국부심에 있습니다. 인위는 동남아 최대의 인구 대국이며 보유한 영토의 크기도 상당합니다. 호주, 인도,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인근에서 견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국이 감히 소국에게 덤벼서야 되겠냐는 희대의 망언을 한 중국의 천하의 외교부 아시아 구국장처럼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인위의 방산 협력을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얻은 차익으로 자기 이속을 불리는 부패한 정치인 프라보어 국방 장관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모자란 인위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호의 57 공동 개발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무논리의 끝판왕인데요. 먼저 인도네시아는 5세대 스텔스기를 공동 개발할 역량이 전무합니다. 사실 한국이 KF-X 사업에 인리를 끼워준 것은 인리가 스페인제 경수송기 CN-235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항공 역량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웨덴이나 스페인처럼 독자 항공기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을 보조하고 개발이 완료된 뒤 자국으로 부품을 가져가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는 보조 겸 고객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리가 생산한 CN-235에는 개발 과정에서 방산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떨어지는 마감과 기골 문제로 공군 정비사들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에 참가한 인리 기술자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술을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렸습니다. 한국을 하청으로 만들려던 외국 기업에 감춰뒀던 기술들을 눈동량으로 아름아름 끼워 맞춰 기술을 습득하던 우리가 보기에 인리의 이런 태도는 다 큰 어른이 밥을 떠먹여달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함께 미래를 꿈꿀 동맹이 아니라 짐덩이었던 것이죠. 결국 한국은 KF-21을 홀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인리의 호구가 됐다며 얼른 인리를 손절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인리를 가만히 뒀습니다. 분담금 독촉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인리를 퇴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담당자들이 인리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비난에도 대체 왜 이렇게 인리를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리가 좋은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리는 무려 2천억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커녕 전투기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우리 연구진의 단호한 조처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제는 인리가 돈을 주더라도 그리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좋은 고객이니 친절히 대해주면서 약간 가르쳐주다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안 주더라도 전투기를 잘 만들라고 2천억 원이나 무료로 기부한 이들이니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숙식 정도는 제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호의 57을 공동 개발한다는데도 않는 헛소리를 하며 한국에 겁을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리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만약 인리가 KF-21을 샀다면 인리는 F-16과 KF-21을 연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16을 개발한 로키드 마틴이 T-50 개발에 관여하고 KF-21 개발에 상당한 조언을 하면서 서로 다른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리는 프랑스 라팔과 미국 보잉사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과 러시아 수호의 27, 수호의 30 등 안 그래도 난잡하던 인리의 전투기 정비체계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수호의 57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인리의 정책 결정자들이 바보이거나 방산 비리를 제대로 저질렀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인리의 생각과 달리 러시아가 순순히 거래에 협력할 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러시아도 인리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리는 미국으로부터 10톤 이상의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하위급 전폭기로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F-15EX 대신 수호의의 신형기 수호의 35를 사려 했습니다. 2018년 2월 물물교환협정으로 총 11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수호의 35는 전장 21.9m 전폭 15.3m 전고 5.9m에 최대 이륙 중량 34.5톤인 대형 전폭기입니다. 종합성능으로는 4.5세대기 중에서 대략 중간 정도인 애매한 전투기지만 일단 가격이 싸고 폭장량이 우수한 대형기라는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인니가 특유의 양아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간을 본 것인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2020년 3월 도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2021년 7월 22일에 수출이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기갑질로는 미국 못지않다던 러시아도 인니에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대인 러시아가 인니와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현실에도 인니인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지난 2010년대 인도네시아는 신규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의 중고 도입과 한국이 독일의 209급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획득한 기술로 만든 1400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승리였는데요. 인니가 사려고 했던 러시아제 중고 잠수함의 상태가 도저히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던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신품인데다 사후 서비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년 만에 2차 주문을 한 건만 봐도 이때 인니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렵까지만 해도 한국이 납기를 위해 계약 전부터 부품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니가 갑자기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이 9년간 방치했던 난갈라함이 잠수 도중 침몰한 책임을 9년 전에 정비한 우리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차라리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급 잠수함은 중고가 아니라 신품을 가져다 놔도 우리 잠수함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저성능 잠수함입니다. 냉전 직후이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킬로급은 소련제 명품 잠수함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우수한 정숙성 덕에 그 어떤 소음도 다 차폐가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바다의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까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은 209급에 이은 후속 잠수함으로 손원 1급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2.14급과 러시아의 킬로급을 선정하고 두 잠수함을 모두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제 중고는 관리부실이 심각한 엉터리 폐물이었습니다. 또 신품 역시 자망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결론이 났는데 킬로급이 훨씬 큰 배라 자망시간을 늘리기 쉬웠음에도 러시아의 배터리 성능이 딸렸습니다. 게다가 수명도 짧았습니다. 장보고급 배터리가 7년을 갈동안 킬로급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은 꼭 러시아에서 만들어야 하며 부품도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주제에 부품 공장이 엉망이라 구입 후 서비스가 엉터리일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또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이 킬로급의 구조와 통신체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니가 좋다고 물고 빨고 있는 킬로급은 한국이 20년 전에 손절한 쓰레기 군함인 것이죠. 반면 한국이 인니에 판 1400톤급 잠수함은 한국이 209급을 여러 차례 건조하며 획득한 기술과 214급 건조 기술을 합쳐 만든 명품 잠수함입니다. 특히 인니가 돈을 내지 않은 2차 도입분의 경우 안창호급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인데요. 돈만 잘 내면 이런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데 사소한 이득과 대국 부심을 얻겠다고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똥내 나는 구식 중고 잠수함을 사겠다니 인니의 태도가 참 한심하기 그지합니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이미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지키기 전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티르키에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척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와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한국 항공기 시장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 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 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뒤를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 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 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NGAD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독일과 프랑스의 FCAS 같은 6세대 하위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티르키에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 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라맨은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로우급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 딜을 이외 차기 베스트 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림 폴리시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 하는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 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JAS-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 이 전투기 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에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금유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힌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보수에 집중한 개발 콘셉트가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JAS-39 그리펜 CD형은 A4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장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중인 FA-50 블록 22 A4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 탱크로 개선돼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A4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E가 KF-21 에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MADA 미티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 과 달리 EF형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 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천억 원을 가뿐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 프랑스 다소사 라파리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세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 마이너스 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가 판매하는 A사 레이더 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 의 소자는 대한민국 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비소 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 갈륨 A사 레이더 에 비해 한 끗 발 떨어진 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 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 에 탑재 신형 질화 가 외산 이라 개발비 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 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 가 되는 것 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 의 경제가 성립 이 안되고 가성비 가 낮아져 고객 이 줄면서 생산량 이 줄어들고 생산량 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 급 상승 에 가격 폭등 하는 전투기 시장 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맵 뿐 이기 때문 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 최강자는 fa-50 입니다. 하지만 미들급 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 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에 f-16 과 프랑스 다소 에 라팔 전투기 가 세계 시장을 장악 하고 있기 때문 인데요. 특히 f-16 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 바이퍼 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 있을 정도 입니다. 사실상 전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 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맵은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 한데요. 그런데 2030 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 바이퍼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타소의 라팔이나 f-16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 는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에이사 레이더 스텔스기 IRST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세계 군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 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이성급 국가들 와 함께 f-22 와 f-35 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에는 국산 전폭기 TF-X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 뒤를 이어 5세대 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 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 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에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 E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메가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성능 블록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의 첫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메에 주목하기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메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 전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톡점할 경우 F-16 의 3천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의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메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쓰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마이너스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딜을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KF-21 보라메가 톡 차지할 수 있던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 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 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위급 전투기 템페스트 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스텔스기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 스텔스기 FS-2020 개발해 2020년에 시재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외산을 엮어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인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로키드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막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EO는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EO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 본격적인 시험비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 이라는 비아냥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 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역대급 방상갑질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8월 태평양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연합해군 훈련 림팩에 참여한 대한민국 최강 군함 KD-3 세종대왕함 에서 발사한 SM-2 미사일이 불발됐습니다. 그냥 불발도 아니고 상승 도중 우리 군함이 머리 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SM-2 미사일은 척함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척항공기를 요격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의 핵심무장 인데요. 단 한 발이라도 빗맞거나 불발되어 적 미사일을 놓친다면 수백 명의 승무원이 탄 우리 군함이 격침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런 방공 미사일은 항상 완벽하게 착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경악하는 것이 우리 해군은 SM-2 에 발사하는 모든 과정을 정상 절차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체계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SM-2 미사일의 불발은 우리 해군에서 이미 수차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산비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SM-2 미사일이 불발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여럿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독일 해군은 물론 심지어 SM-2 개발사 레이시온의 모국인 미 해군에서도 불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발이 아니라 발사관 안에서 폭발하는 대참사가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사인 레이시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SM 시리즈가 군함에서 사용하는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독점하고 있으니 불만이 있어도 자신들의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근거있는 자신감으로 미해군의 항의조차 씹어버린 것입니다. 갑질도 이 정도면 감탄이 나올 지경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갑질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건조된 정조대왕함에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이 개발한 SM6 미사일이 탑재됐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갑질 기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능 가격 신뢰성 중 SM 시리즈를 이길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이 전세계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해군도 미 해군과 마찬가지로 사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이런 갑질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현재 함대공 유도탄 국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 인데요. 이를 위해 7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된 상황입니다. 또 후속 계획으로 한 발당 200억원이 넘는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준하는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ADD에서 특별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EM 지상 부유 시험 이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이 바로 해당 시험 입니다.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 볼 것 같은 고난이도 비행 제어를 통해 초음 속으로 움직이는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 인데요. 또 1호부터 1개월 뒤인 2월에는 시험 발사 까지 성공 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많은 이들이 감격 했는데요. 드디어 한국이 사드급 요격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 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만큼 개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엘셈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이 대중 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1월 실험 발사를 했는데 실패 했으며 이미 개발 기한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방산 비리라며 격노 했습니다. 그냥 미국의 사드를 쓰거나 미제가 싫다면 다른 외산을 구했어야지 되지도 않을 국산화로 업체끼리 돈을 갈라 먹는다는 비판 이었는데요. 당시 사건 내용만 본다면 이 보도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게 그럴만 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 였기 때문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엘셈의 개발 목표는 최대 마하 8.8이 그러니까 초속 3km 물체를 40km에서 100km 고도에서 정확히 때려 맞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거리는 보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에서 300km 가 돼야 하는데요. 그 정도는 돼야 북한의 핵탄도탄이나 최근 중국과 일본이 늘리고 있는 초음 속 극초음 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엘셈을 구성하는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가 극초음 속으로 움직이는 소형 물체 열개를 파악한 뒤 요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요구 성능 이면 너무 까다로운 성능 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미사일은 현존하는 요격 미사일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군사 열강이 보유한 몇몇 고성능 체계와 이스라엘 이 보유한 LO 미사일 정도가 전부 이며 그마저도 미국의 사드보다 우수하다고 할만한 체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드조차 최근 등장한 개량형 이 아니라면 한국의 엘셈 성능에 비해 부족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군이 개발자들에게 요구한 엘셈의 성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국방 강화와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맞먹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이 보기에는 실패할 게 뻔한 사업에 갑자기 수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무기를 만드는 척하며 유유자적 놀며 개발비를 쓰는 것으로 보여 방산빌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과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립 이라는 데에 하나만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엘셈 미사일을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앞서 보신 부유 시험과 발사 시험의 성공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성공 에도 우리 개발 진은 담담 합니다. 그 이유는 양산 과 양산 이후 여러 파생 형 의 개발을 위해 불철주 야 또 밤샘 작업이 예고 되어있기 때문 인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체계가 바로 함대공 유도탄 투 사업 입니다. 함대공 유도탄 공중에서 우리 군함을 노리며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이나 항공기를 요격할 때 사용하는 함대공 미사일 입니다. 함대공 유도탄 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에 따라 공격받은 군함의 생존성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군함에서 매우 중요한 체계 인데요. 그래서 전세계 여러 해군이 쓰는 미사일 대부분 가장 신뢰성이 높은 레이시온 이 생산한 스탠다드 미사일 SM 시리즈 미사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고 대응 속도가 빠른데다 수백 척의 함대를 거느린 미 해군의 제식 장비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쉬워 선진 SM6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이 계속되다 보니 SM 시리즈를 생산하는 레이시온 사의 콧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자신들과 경쟁하거나 맞설 기업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레이시온은 보잉을 능가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SM2 미사일 불발입니다. SM2 미사일은 1980년대 미 해군의 제식 미사일이 되면서 세계의 그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적인 함대공 미사일로 자리 매김 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SM2ER 블록4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요격 가는 거리가 무려 240km 나 되는 우수한 미사일인지라 같은 시기 개발된 다른 함대공 미사일 중에는 적수가 없는 최고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도 사람이 만든 무기인 이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SM2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발사 과정에서 불발이나 자폭이 빈발한 것입니다. 원인은 발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대공 미사일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 바짝 붙어 시스키밍 비행을 하는 대안 미사일을 상대해야 합니다. 반면에 SM2 이상의 고성능 함대공 미사일은 보관과 발사의 편의성을 위해 수직으로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함대공 미사일로 적함을 요격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발사 직후 직각에 가까운 방향 변경 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앞에 뒷날개인 카나드를 달거나 동체 후방의 조종 날개 측추력 TVC를 이용하여 각종 장치를 이용해 방향을 조절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구매 후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화된 제어체계가 오작동 하며 불발이 연발한 것입니다. 2022년 8월 이는 도입 당시 기대했던 명중률 80%에 못 미치는 처참한 성능입니다. 이 때문에 해군에서는 발당 20억 원이 넘는 SM2 미사일의 하자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오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새로 개발한 SM6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양아치 짓인가 싶은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 해군은 눈물을 머금고 SM6 도입을 추진했고 신형함인 정조대왕함에 SM6 를 탑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독일의 사례를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독일의 군의 F-29 착생급 호위함에서 SM2 미사일이 발사 도중 발사대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의 승무원이 부상을 입었고 호위함이 대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독일이 레이시온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은 독일의 요구를 간단히 무시했습니다. 미 해군의 요구도 묵살하는데 독일이 무슨 대수냐는 반응 이었는데요. 이런 태도에 정말로 화가 난 독일은 차세대 군함 F-1 이후에 SM 시리즈를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SM 시리즈의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차세대 군함은 만제 배수량 1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요격 능력이 마땅한 미사일이 없어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친 듯이 항모전단을 찍어내며 전쟁을 준비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 해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꼽더라도 SM 6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LSM의 추진체계를 함대공 미사일에 맞게 개량한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천궁2와 LSM에서 자세제어에 사용되는 카나드 대신 측출혁기와 TVC로 자세제어를 할 계획이며 정확한 유도를 위해 중력 가속도 70배가 넘는 속도에서도 고도와 방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첨단 국산 가속도계가 탑재될 것입니다. 2028년 체계 개발을 마무리 지은 뒤 이미 완성된 KVLS에 담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미제 수직 발사관을 전부 치워버리고 우리 해군의 모든 미사일을 국산으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그야말로 자주국방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찬란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미국 기업 레이시온의 막장갑질을 더 이상 참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해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